이깨롯 이깨롯 만영님! 영어 노래 해볼까? 자! 헛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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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! 캐롯! 우리 신나게 영어게임 해보자! 이깨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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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e you ready? 예! 오케이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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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롯! 캐롯!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할거야? 우리 친구들 아까 기분 표현하기 영어 다 배운거 기억하지요? 네! 좋았어! 이 캐롯이 기분을 말로 하면 그 표정이 있는 그림카드를 우리 친구들이 달려가서 헉 떼어오면 되는거야! 기쁘다! 하면 기쁜 표정카드 슬프다! 하면 슬픈 표정카드를 가지고 오면 되는거지? 우와 당근 너 정말 똑똑하다!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더 똑똑하거든! 캐롯 팀에서 한 명 당근 팀에서 한 명 이렇게 나와서 대결을 하는 거야!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선수부터 출발해볼까 출발! 출발! 우와 첫 번째 선수가 나와있습니다. 먼저 예쁜 채린이 멋진 유찬인데요! 자 채린아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? 저는 여섯 살 박채린입니다! 우와 우리 채린이 오늘 게임 잘할 수 있어요? 네! 자 그렇다면 멋진 유찬이도 자기소개 해볼까? 여섯 살! 여섯 살! 이름이 뭐예요? 유찬! 아 그렇구나 유찬이도 잘할 수 있으면 큰소리로 파이팅 하고 외쳐줘요! 파이팅! 파이팅! 정말 솔직하다!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! 문제! 준비하시고! 기뻐요! 해피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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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! 해피! 어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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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들어왔나? 케로 팀에 유찬이가 먼저 들어왔네요! 잘했어! 우리 채린이는 새드하다! 잘했어 잘했어! 자 그럼 두 번째 친구 만나볼까? 은솔이랑 다연이 나와있는데 다연이 친구 자기소개 할 수 있어요? 몇 살이에요? 여섯 살이에요 여섯 살이에요 여섯 살 양다연이에요 다연이 지금 기분이 어때요? 떨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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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은솔이도 자기소개 해볼까요? 옆 이름은? 백은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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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솔이 지금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 아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? 두 번째 문제! 화나요! 앵글이 출발! 탈려라! 탈려라! 앵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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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글을 가져온 친구는 과연 누구일지 우리 친구가 가져온 건 뭐예요? 앵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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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친구가 가져온 건 뭐예요? 해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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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누가 이긴 거죠? 다연이가 이겼네요 축하해요! 잘했어요! 자 시아부터 자기소개 해볼까요? 얍! 저 시아라고 해요! 네 시아라고 하는구나! 몇 살이요? 다섯 살이에요! 하아! 좋았어 시아하고 화이팅! 자 우리 수연이도 자기소개 해볼까요? 이름은요? 수연이! 김수연! 우리 수연이는 지금 누가 응원을 해주고 있을 것 같아요? 아빠! 아빠!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아빠 사랑해요! 아빠 사랑해요! 부끄럽게 사랑을 고백했네요! 준비하시고! 슬퍼요! 슬퍼요! 출발! 슬퍼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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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습니다! 그럼 정답은? 슬퍼요! 수연이가 이겼네요! 네 번째 선수들이 나와있습니다! 안녕하세요! 저는 다섯살이요 나이입니다! 아 나이는 지금 기분이 어때요? 영어로? 해피! 해피! 해피는 좋아요! 우와 우리 나이 기분 좋구나! 자 그럼 우리 유성이도 자기소개 해볼까? 안녕하세요 저는 하도다 김유성입니다! 아 김유성! 정말 이름도 예쁘다! 유성이 지금 기분이 어때요? 헝그리! 헝그리! 그럼 유성이 지금 배고파요? 배고파요! 배고픈 표정 어떡해? 배고플 때 표정? 배고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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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고파도 게임은 잘할 수 있죠? 배고파요! 자 그럼 우리 유성이와 나이! 헝그리! 헝그리! 출발! 헝그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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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했습니다! 맞았어요! 우리 유성이가 승리! 야 박수! 잘했어! 나이도 잘했어요! 짜자잔! 이제 마지막 선수들이 나와있습니다! 멋진 친구 현우! 한스가 나와있는데요! 우리 현우 자기소개 해볼까요? 응! 여섯살 공현우! 여섯살 공현우! 원래는 목소리가 아주 아주 크다며? 네! 하나 둘 셋! 이야! 우와! 목소리 컸네! 네! 자 그럼 우리 이번엔 한서도 자기소개 해보자! 응! 몇살! 비밀이에요! 한서 몇살이에요? 우리 한서 나이는 비밀이에요! 우리 한서 게임 잘할 수 있어요? 있어요! 오! 할 수는 있대요! 자 우리 현우와 한서! 졸려요! 실례필이! 출발! 출발 출발! 아유 졸려! 아유 졸려! 아유 졸려! 아이고! 어디? 졸린 그림! 졸린 그림! 뛰어오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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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한서가 틀렸어요! 아니에요!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! 우리 친구 잘했어요? 자! 지금까지 게임 끝! 드디어 그 위치! 와! 우리 친구들 오늘 기분 표현하기 카드 가져오기 정말 정말 잘했어요! 최고 최고! 기분 좋아 친구들 소리 질러! 예예예예예예예예 와! 기분 최고다! 해피! 자 이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? 고고고! 고고고! 하하하 다음 게임! 최군! 우유itated 한글자막 by 한효정